한국수자증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의 주변 환경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이후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 분석 분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적 분야는 중립적이었고 경제와 금융시장 환경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최근 시장 강세가 방어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나타난 점은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주택건설업체 등 경기에 민감한 업체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S&P500 기업 중 전년동기 대비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의 비중은 아직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 수정 비율이 플러스 영역에 근접한 점을 함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익의 하강이 마무리 국면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요인입니다. 반면 경제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회 하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가 우러들고 있는데요. 특히 제조업 지표는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최근 상승은 경기 회복이 이끈 것이 아닌 성장성 있는 기업이 프리미엄을 받은 과정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상승을 이끈 요인이 성장성인 만큼 성장주 위주의 대응이 좀 더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